자 이제 셋째 시간은 자 여러분들 교재 324페이지 3절 이용권에 관한 등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용권에 관한 등기는 자 4가지 이용권이 있습니다 먼저 021 크게 구조 그려 보자 지상권에 관한 등기 있고 그 다음에 교재 넘겨 보시면은 327페이지에 지역권에 관한 등기 그 다음에 교재를 또 뒤로 넘기시면 330페이지로 가보시면 전세권에 관한 등기 그 다음에 교재 333페이지 가시면 임차권에 관한 등기 자 이용권에 관한 등기 4가지가 있다를 먼저 보시고 원위치로 이제 오시면 될 겁니다 이용권에 관한 등기 4가지에서는 4가지 합해서 시험 문제 한 문제 잘하면 출제되거나 아니면 안 되거나 이 정도에요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문항서는 적은데 자 이제 갈게요 지상권에 관한 등기의 기억 민법의 법전 법률용으로 그대로 써놓은 겁니다 자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공작물 수목 소유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물건이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요 자 지금 무슨 얘기냐 지상권은 자 토지가 있고 토지 지표면 생각하시면 되요 이 토지를 갖다가 갑의 토지 인데 의리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 토지를 갖다가 갑의 토지를 빌려 쓰고 싶대요 왜 빌려 쓰느냐 하면 건물 좀 건축해 갖고 사용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는 공작물을 갖다 여기다 설치하고 싶다는 거예요 또는 나무를 갖다 식지하고 싶다는 겁니다 수목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용권 용익권이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 용익권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물건이고 네 번째 이 임차권은 채권의 성질을 지니는 거죠 공통점은 다 용익 사용 수익 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용익권이라고 네 가지를 부르는데 성질은 다르다는 겁니다 세 가지가 물건초 한 가지가 채권 이렇게 변별을 이제 크게 하셔야죠 자 그러면 개념 이해하셨으면 이제 지문 잡기 자 이제 ㄴ 번 볼게요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전면적으로 이용하는 물건이므로 토지 소유자가 수위인인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공유 지분 형광편 치십시오 지상권 설정 등기 할 수 없다 그대로 형광편 치십시오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지 토지 공유 지분을 사용하는 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토지 공유 지분을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할 수 없다 형광편 치셨으면 그 옆에 쓰십시오 필기구 준비하셔서 이번에 형광편이 아니라 용익권 모두 용익권 모두 적용 공부가 같이 되셔야죠 그러면 거기다 책을 보실 때 거기다 정리해 놓으면 뒤에가 쉬워질 겁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 보시면 용익권이 지금 이게 있잖아 우리 지상권 등기는 토지 공유 지분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할 수 없다 그랬지 그럼 용익권 모두에 이건 적용되는 원리니까 지역권 등기에도 그 얘기가 나올 것이고 교재 뒤에 전세권 등기에도 그 얘기가 나올 것이고 임차권 등기에도 그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다 주어는 뭐라고 이제 나올 거다 토지 건물 공유 지분을 목적으로 지역권 설정 등기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 건물 공유 지분을 목적으로 전세 설정 등기 할 수 없다 토지 건물 공유 지분을 목적으로 임차권 설정 등기 할 수 없다 뒤에 지분이 그렇게 개별적으로 포진되는 걸 한쪽에서 전부 몰아서 지금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배타적으로 이용권이므로 토지에 두 개 이상 중첩화에 성립할 수 없다 형광펜 두 개 이상서부터 그럼 그 얘기는 이중지상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중지상권 설정할 수 없다 배타적인 물건이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 기록사항 나오죠 필요적 정보를 얘기하는 건데 필요적 정보는 자 이제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른쪽에 지상권등기 기록례 있죠 그걸 갖고 공부하시는 게 더 빨라 자 그 지상권등기 기록례 볼게요 순위번호 1번 지상권 설정 90년 1월 1일 3001호 등기 원인 12월 31일 설정 계약 권리자 및 기타 상단인지 형광펜 준비하시고 목적 형광펜 교재 325페이지 등기 기록례를 봐야지 그걸 보고 공부하는 게 더 빠르다니까 목적 범위 형광펜 지상권자 형광펜 권리자 및 기타 상단에 세 가지 형광펜 치셔야 돼요 목적 범위 지상권자 여러분들 형광펜 친 게 필 필요적 정보 그러면 형광펜 안 친 사항이 나오죠 그걸 이제 따로 암기하지 마세요 한쪽을 객관식 긍정 부정은 한쪽을 정리하면 나머지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지 나머지를 암기하려고 하지는 마실 거 그러면 필요적 정보가 목적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딱 빌리는지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딱 빌리는지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딱 빌리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위 토지 전부인지 일부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상권자가 누구인지 그 세 가지가 필요적입니다 그럼 나머지 존속기관 지료 지급식이 세 가지 나와 있죠 이거는 임의적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지 임의적은 당사자가 지상권 설정 계약 체결할 때 약정한 사항을 부동산 등기법에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걸 임의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제 거기에서 보세요 순위번호 몇 번으로 해놨어요 지상권 설정 등이 1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두 번째가 또 시험 문제입니다 1-1 형광펜 그리고 그 옆에 지상권 1번 지상권 이전 이렇게 돼 있죠 지상권 이전 형광펜 거기 들어 보세요 자 법전에서 1-1로 써져 있는 걸 부기라고 법률 용어로 불러요 부기는 법에 규정이 있어야 가능한데 언제 규정에 나왔냐면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부기에 의한다 법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부기에 의한다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 등기 할 때 소유권 외의 권리 그럼 여러분도 형광펜친 걸 이제 그렇게 보라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이에요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이야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이니까 2번이 쓰지를 말고 1-1로 쓰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 정리하셔야 돼요 자 됐고 자 이제 중단에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은 오케이 326페이지 등기 기록례 가지고 직접 공부하시는 게 빨라 구분지상권 등기 기록례 을구에 순위번호 1번 나와 있죠 등기 목적 구분지상권 설정 구분 쓰셔야 돼 빠졌습니다 구분지상권 설정 접수 등기 원인 나와 있고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나와 있죠 자 목적 보세요 목적 형광펜 범위 형광펜 지상권자 형광펜 서로 같이 맞췄으니까 형광펜 친게 필요적이야 자 그럼 이제 문제는 그건 시험 문제에서 크게 문제가 안 돼 그럼 문제는 구분지상권에서 뭐냐 목적을 한번 봐주세요 목적에 지하 수도 땡크 소유 이렇게 해놨죠 그럼 우리 지하 수도 땡크는 고개 들어보세요 세 가지 중에 뭐에 해당할까 건물에 해당할까 공작물에 해당할까 수목에 해당할까 지하 땡크라는 것 공작물이지 공작물이지 수목을 하려면 안 되지 어떻게 나무를 땡 속에 심어 이렇게 해야지 땡 속에 물 땡크를 설치하면 물 땡크가 공작물이잖아 물 땡크 그럼 지하상가는 건물이잖아 구분지상권은 공작물이나 건물 소유를 위해서만 인정한대 법에서 민법에서 뭐나 뭐요 공작물이나 건물 소유 그러면 거기서 보세요 지하 땡크 옆에 메모하셔야죠 그 옆에 공부를 끝내야 돼 지하 땡크 위에 공작물 이렇게 쓰시고 또 하나 건물 이렇게 쓰시고 소유 옆에 빈 공간 있죠 거기다 수목 x 쓰시고 수목 x 구분지상권은 땅 속이면 땅 속 땅 위에 공중 공간이면 공중 공간을 빌려 쓰는 건데 뭐를 목적으로서만 그걸 허용해준대요 건물과 공작물 소유를 위해서만 인정하지 수목 소유를 위해서는 절대 인정을 안 해준대 그게 시험 문제라는 거예요 첫 번째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범위가 시험 문제에요 범위 자 범위가 자 서북쪽에 50제곱미터 지점포마을 수평면 기준으로 땅속 5m에서 15m 사이에 물땡글을 갖다 설치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범위에서 일부죠 일부 지상권은 범위가 일부라 하더라도 보시면 거기 들어 보십시오 아까 우리 지상권은 중복하여 두 개의 지상권 설정할 수 중첩파 설정할 수 있다랬음 없다랬음 없다랬음 없다랬죠 일반지상권과 구분지상권도 같이 존재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거까지만 하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넘겨보세요 아 327페이지 지역권 의 민법 법전 용어 읽어보고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으로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물건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물건인데 여기에서 타인의 토지 승역지 형광펜 자기 토지 유역지 형광펜 그 개념이 첫 번째 시험 문제 가장 시작되는 지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역지는 한필지여야 하고 승역지는 한필지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으니까 그걸 구별하는 문제를 지문을 낼 겁니다 정해질 지역권 등기 나왔다면 무조건 그 지문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요역지 반드시 한필지 승역지는 한필지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자 그 다음에 그걸 이해하셨으면은 자 이제 329페이지 보세요 등기 기록예 자 그걸 이해해야지 을구 순위번호 1번 등기목적 지역권 설정 329페이지 등기목적 지역권 설정 접수현월일 접수번호 등기원인 설정 계약 권리자미 기타사항 목적 수로개설 그 다음에 서북쪽 200제곱미터 요역지 표시되어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목적 범위 요역지 3개의 형광펜치 세 왜 형광펜치 500제곱미터를 사용하는구나 그러면 그 요역지는 어디가 된다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10번지가 된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고 옆에다가 쓰셔야 하죠 10 옆에다가 일부 x 일부 x 요역지는 10번지 필지 전부를 위해서 편익을 제공해야지 요역지는 10번지 필지 일부를 목적으로 편익을 제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에 범위에 범위에 나와 있는 서북간 200제곱미터 이거는 승역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역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승역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승역지는 지금과 같이 서북쪽 200제곱미터 일부가 될 수가 있지만 밑에 요역지 표시할 때는 10번지 필지 서북쪽 200제곱미터 이렇게 절대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등기보고 직접 구별할 줄 아셔야 돼 그래야 까먹지 않습니다 요역지는 한필지 전부 승역지는 한필지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자 됐으면 이제 지문정리 328페이지 왼쪽을 봐주십시오 328페이지 왼쪽에 보시면 상단에 상단에 지역권에서 동그래미 3번 보세요 지상권은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전면적으로 이용하는 물건으로써 아 오타네 지상권이야 지역권은 물건으로 승역지 소유자가 수인인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지역권 설정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갈게요 지역권은 동일 토지에 두 개 이상 성립할 수 있는 배타적인 이용권으로 동일 토지에 두 개의 지상권 지역권 지역권이죠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형 한편 주셔야지 지상권에서는 중첩적으로 두 개가 설정할 수 있었음 없었음 없었음 없었음이었는데 지역권에서는 중첩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니까 인식을 하셔야지 자 그 다음에 기록사항은 필요적 정보 다 배웠으니까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고 자 그 다음에 등기 실행은 자 이제 오른쪽 등기 기록례 329페이지를 다시 가볼게요 자 승역지 지역권 등기 기록례 우리 을구를 읽었죠 자 그거는 자 접수란에 보세요 접수란에 90년 1월 1일 3001호 이렇게 되어있죠 거기에다 필기구를 드시고 신청 두 글자 쓰세요 여백에다 접수란 안에 자 그러면 밑에 유역지 등기 기록 나오죠 을구에 순위번호 1번 등기 목적 유역지 지역권 이렇게 나오죠 접수란이 빈칸으로 되어있네요 거기다 쓰세요 시험 문제를 직권 이렇게 쓰세요 자 그러면 유역지 땅 등기 기록 을구에 유역지 지역권을 표시하는 이유가 자 수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역지 땅을 갖다가 취득하는 자는 지역권을 당연히 취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역지 땅 등기 기록에 지역권이 있다는 취지를 기록하는 게 유역지 지역권입니다 그러면 승역지 땅 등기용지에 지역권 등기하는 건 신청이 있어야 등기였죠 그런데 유역지 땅 등기 기록에 을구에 지역권이 있다는 뜻을 기록하는 건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거지 절대 신청으로 하는 게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 유역지 땅 등기 기록에 을구에 지역권의 뜻을 기록하면 자 이제 329페이지 등기 기록 위에 상단에 동그라미 3 있죠 지역권의 부종성 갑니다 지역권은 유역지 소유권과 수반되는 종대한 권리라는 특징 때문에 유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당연히 이전되며 유역지 소유권 이전등기 가 있으면 형황펜 유역지 소유권 이전등기 가 있으면 지역권의 이전등기 없이도 지역권 이전에 효력이 생긴다 그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됐고 자 전세권 넘어가 볼게요 자 330페이지 전세권등기 전세권에 관한 등기 의의복계 민법법전에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는 이용권이다 됐습니다 자 2번 갈게요 자 2번은 지상권에서 공통원리 기억하시라 그랬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설정할 수 있음 없음 없음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 다음에 자 3번 갑니다 331페이지 자 전세권은 타인의 토지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으로 동일 부동산에 2개 이상 중첩하여 설정 성립할 수 없다 2개 이상부터 기억하셔야죠 그러면 자 정리됐네요 지상권은 2개 이상 중첩하여 성립할 수 없다 지역권은 2개 이상 중첩하여 성립할 수 있다 전세권은 2개 이상 중첩하여 성립할 수 없다 이 구조로 이해하셔야 돼 이걸 왜 제가 자꾸 복합적으로 말씀드리냐면은 따로따로 시험 문제를 거의 안 내니까 복합해서 하나의 문제로 이용권을 갖다 출제하는 경향이 더 높으니까 그걸 전체 개론적으로 크게 스프로 이해하지 미시적으로 공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기록사항 갈게요 기록사항을 공부할 때는 필요적 임의적 공부하는 건데 그건 등기 기록을 직접 보고하시는 게 빠른데 전세권은 등기 기록 이해가 없으니까 법률 용어로 그대로 공부하죠 331페이지 자 전세권 등기의 필요적 정보 동그라미 1 전세권 설정 범위 나오죠 범위 형광펜 밑으로 2번으로 가서 동그라미 2번 가시면 형광펜 치면 안 돼요 전세존속기간 위약금 배상금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 담보금지 특약 담보 제공 금지 전전세 임대차 금지 특약이 있는 때는 그 사실을 기록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에다가는 필기구를 들어서 임의적 정보 이렇게 쓰셔야지 필요적 정보 전세에서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되네 범위를 기억하셔야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빠졌다 뭐가 빠졌냐면은 전세 설정 범위 있죠 그 옆에다가 쉼표 하시고 이거 적어야지 제일 중요한 거 빼트렸네 쉼표 하시고 옆에다가 전세 금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전세금과 전세 설정 범위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그 다음에 밑에 양가로 3번으로 갑니다 양가로 3번 전세권 설정 등기는 공동 신청합니다 그럼 1번엔 별 얘기가 없고 동그라미 2번 전세 설정 등기는 주등기입니다 주등기 그런데 전세권자가 다시 자신의 전세권에게서 세입자를 드리는 행위를 전전세라고 하죠 전전세는 전세권 등기의 부기 등기로 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겠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전세권 변경 등기 가볼게요 전세권 변경 등기는 다음 시간에 배울 얘기인데 이번 시간부터 접근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 배워도 되는데 거기 들어 보시면 전세권 등기하고 나서 전세금액을 증액 감액하러 등기세 또 들어가는 게 변경 등기입니다 전세기간 연장 단축시키러 들어가는 게 전세권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할 때는 시험에서 뭐를 내느냐 1번에 전세권을 갖다가 전세금액을 증액하러 간다 그럼 증액하러 가는 게 변경 등기인데 2번에 번호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번호를 이해관계인 법에서 이렇게 불러 그러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을 때만 1-1로 증액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2번에 번호가 있을 때는 2번에 승낙이 있을 때만 1-1로 증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2번에 번호가 없을 때는 1번에 전세등기 있고 1번에 전세등기 안에 전세금액을 변경하러 간대 그러면 2번으로 변경해줄까 증액시켜줄까 1-1로 증액해줄까 그렇지 2번에 번호를 이해관계인이라고 하고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는 무조건 부기등기로 증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2번에 번호가 있을 때를 이해관계인이라고 하죠 그때는 언제에만 부기로 하도록 돼 있냐면 2번에 번호에 등기되어 있는 권리자가 승낙해주는 때만 부기로 하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그걸 시험문제를 자유 자제롭게 출제를 할 겁니다 자주 나왔어요 시험문제 자 이제 고정도 알아두시면 될 거고 교재 넘겨보십시오 332페이지 332페이지에는 이제 뭘 정리해야 되느냐 양가로 5번을 보십시오 전세금 반항 채권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자 고개 들어볼까요 이거는 가장 최근에 도입된 제도로 가장 많이 출제를 해요 종전 5년 전까지는 없었어요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의 5년 전서부터 동시에 들어온 주제로 민법 전에 가장 최근에 들어온 법조문이에요 종전에 법조문 들어온 거 한 10년 동안 하나도 없어 민법 전에 그런데 이게 가장 최근에 들어온 법조문이기 때문에 민법에서도 매년 출제했던 거 같아요 이거 자 보시면 자 전세권 설정등기 이렇게 등기되면 전세금 1억 있지 않습니까 전세기간 2년 이렇게 돼 있으면 전세권자 갑 이렇게 돼 있으면 자 들어보세요 갑은 자신의 전세기간 2년 기간 중에 전세금 1억을 갖다가 5천만 원을 갖다가 타인에게 양도하는 걸 일부양도라고 하는 거야 일부양도라는 걸 전세 존속기간 중에는 절대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지금 현재 이 제도가 도입되고 시험난 출제 횟수에요 등기법 뿐만 아니라 민법까지 다 합해야 되니까 민법 전에 등장하고 등기법에도 추가돼서 들어온 거니까 언제는 절대 전세금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전세금 일부양도라는 게 절대 안 돼요 언제는 그렇지 존속기간 중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존속기간 끝났으면 기간이 끝났으면 자 전세금 일부양도라는 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왜 되냐면 전세권은 소멸했고 전세금 반환 채권만 남아있잖아 그러면 채권 양도가 이제 자유로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전세권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이전등기는 언제는 절대 할 수가 없다 존속기간 중에는 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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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까지 출제된 해수였었고 민법에서 등기법에서 합친 문제수를 제가 합해서 지금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는 그게 가능하다 전세기간 만료 하고 나서는 전세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이 전세금 반환 채권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채권 양도를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존속기간 중에는 왜 안 되느냐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전세권하고 전세금 반환 채권하고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일부 양도에 따른 이전등기는 기간 존속 중에는 안 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원리 이해하시면 돼 자 이 정도 그 다음에 마무리 이거 전세권 일부 양도에 따른 이전등기 이때는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 이전할 때는 원전세권등기의 번호에 부기등기로 항상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용의권 마지막 333페이지 임차권등기 갈게요 임차권등기는 자 법 좀 읽어볼게요 먼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임차문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차임 지급할 것을 약정하러 성립하는 채권계약 차임을 꼭 기억하셔야지 자 그러면 갑니다 자 밑에 기업권 정리 임차권은 채권임으로 계약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요건에 불과 형광펜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 그 다음에 ㄴ 번 임차인은 임대인과 사이에 반대 약정이 없으며 임대인에게 등기해 주시오 임대차 계약서 쓰면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민법 621조 1항에 의해서 이건 별거 아니니까 넘겨보시고 자 그러면 ㄷ ㄹ 334페이지 묶으십시오 ㄷ과 ㄹ을 묶어 주시고 왜 묶어 주셔야 되느냐 하면 자 앞에서 임차권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를 지금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ㄷ ㄹ은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를 알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하는 법 조문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ㄷ 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하면 그 토지에 대해서는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효력이 있도록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건 민법 622조에 규정되어 있는 예외조문이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예외조문은 ㄹ 번에 나와 있죠 주택임차권은 입주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권은 원래 등기하여야 대항력이 생기는데 ㄷ 번 임차권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하고 ㄹ 번 주택임차권에 대해서는 등기하여야 대항력을 인정해준대요 등기 없이도 대항력을 인정해준대요 등기 없이도 대항력을 인정해준대죠 등기 없이도 어떤 요건을 충족하여야 대항력이 인정해주는지를 정리하시면 돼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에 대해서는 어떤 요건 충족해야 대항력을 인정해준대요 건물에 등기 쳐놓으면 두 번째 주택임차권은 어떤 요건 충족해야 대항력을 인정해준대요 입주와 전입신고에 이렇게 정리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제외하고는 나머지 임차권은 등기하여야 대항력 생겨 이렇게 민법 공부를 하시면 될 거고 더 민법 얘기잖아 동그라미 2번은 정리했으니까 따로 정리 안할게요 양가로 2번 당사자 신청해야 임차권 설정 등기 동그라미 1. 일반 권리에 대한 등기 기록사항 2에 다음 기록사항을 기록한다 기업번 차임 형광판 치셔야 돼 차임 하나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니은번 주택임차권 등기에 있어서 필요적기 사항인데 니은번하고 니은번 상가임차권에 대해서 필요적기 사항인데 그건 지금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보시면 임차권 중단에 등기 동그라미 3번 등기 신청이 있을 거야 공동신청 뭐 일반 원칙이니까 뭐 따로 용어 형광판 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밑에 335페이지 하단에 양가로 3 임차권 등기 명령에 임차권 설정 등기 이렇게 나오죠 자 그거 형광판 치셔야지 임차권 등기 명령 형광판 그래 놓고 주택임대차 종료 형광판 따로따로 치셔야 돼 보증금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 형광판 두 개 요건을 충족하는지 못하는지를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두 개 요건 충족해야 된다 그럼 임대차 기간 중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 해지해서 보증금을 반환 못 받았다 하더라도 절대 이걸 이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대 어떤 사유로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만 이용하는 제도이냐 하면 임차 기간 만료로 인해서 보증금 반환 못 받았을 때만 이용하는 제도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넘겨보십시오 336페이지 넘겨보시면 임차권 등기 명령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이 떨어지고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이 들어가면 동그라미 3번으로 가보세요 336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임차권 등기 효력이 있죠 임차권 등기 후에는 임차인은 대학력을 취득하고 우선변제적 효력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 기간 중에 대학력 우선변제적 효력을 이미 취득하고 있으면은 그게 소급하여 효력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겠고 이거는 이제 주인법 상인법에 나오는 법조문이니까 민법 시간에 이제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자 민법 시간은 절대 못 배우는 주제가 양가로 4번입니다 임차권 이전 임차물 전대에 대한 등기 자 그 제목을 형광펜 그대로 치셔야 돼 실무에서는 중요해 민법의 주제는 해결 안 되는 주제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인법의 순수한 주제이기 때문에 등기법에는 잘 출제를 안 하는데 4번은 민법의 주제가 아니고 등기법의 순수한 주제입니다 임대차 존속기관이 만료된 경우와 주택 임차권 등기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해서 임차권 이전 임차물 전대 등기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대로 형광펜 다 치셔야 돼 실무에서 엄청 중요한 얘기들이 자 왜 중요한지 하나만 감사봐 드릴게 자 만약에 전세 등기 하고 나면 자 전세 기간 중에는 전세금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이전 등기 안 된다 했잖아 그럼 전세 기간 끝나고 나면 전세 기간 종료 후에는 전세권은 소멸 했으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이전 등기 무슨 등기로 할 수 있다랬죠 부기 등기로 할 수가 있다랬잖아 그런데 이게 전세권 등기가 아니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고 이 자리에 임차 보증금 1억이 등기가 돼 있으면 임차 보증금 채권 양도에 따른 임차권 이전 등기라는 걸 허용해 준대여 절대 못하도록 돼 있대 못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전세 등기여 제가 비교해서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337페이지 이제 담보권 쪽으로 가볼게요 담보권 쪽은 저당권 기억번 저당권은 채무자 제3자가 제공한 담보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관념적으로만 이를 지배하며 채무자 채무의 변제가 없을 때에는 이를 환가하여 우선변제 받는 약정 담보물권이다 뭐 용어 뭐 큰 의미 없고 자 니은번 저당권은 권리의 일부 전부에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일부에는 설정할 수 없다 그대로 형광펜 전부 다 민법 기초 주제들인데 민법 시간에 다 배웠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자 얘기죠 자 백제곱미터 토지가 있다면은 이거를 갖다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면 자 이제 가죠 갑이 자 을에게 1억을 빌리면서 자신의 소유권을 갖다가 2분의 1만을 갖다가 을에게 저당 잡힐 수 있는지 첫번째 두 번째 갑이 이 토지를 100제곱미터 10번지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 토지에 지금 요 이쪽 동쪽에 30제곱 100제곱 10번지 필지 100제곱미터 중 30제곱미터 부분을 목적으로 자 을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1억을 빌리고 을에게 저당을 설정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주제입니다 자 첫 번째 자 요거 갑이 자신의 돈 1억을 을에게 빌리고 자신의 소유권 지금 전부를 저당 잡힌대요 2분의 1만 저당 잡힌대요 2분의 1만 저당 잡힐 수 있는지 없는지 없는지 됐어요 자 두 번째 갑이 소유하는게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땅인데 100제곱미터 잖아 자 그럼 여기에서 100제곱미터 중 30제곱미터를 1억 빌려 두는 채권자 을에게 저당 잡힐 수 있는지 없는지 없어요 됐어요 그럼 끝이 이거하고 이거 변별력을 첫 번째 물어보니까 꼭 이거하고 이걸 변별할 줄 아셔야 겠고 지상권 됐어요 안 됐어요 이중으로 중첩적으로 지상권 설정할 수 안 됐죠 지역권 오케이 전세권 그 다음에 임차권 안되지 안되지 안방에 보증금 받고 전세해 주는데 그 안방을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전세해 줘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지 이게 어려운 주제는 아니잖아요 안 되죠 자 그럼 저당권은 국민은행에 1억에 대출 받았는데 또 다른 우리은행에 1억 대출을 또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죠 이게 뭐 어려운 주제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중저당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하면 끝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따로따로 절대 공부로 안 나와요 이거는 이쪽은 다 전체 개론적인 큰 주제의 스프로 내기 때문에 미시적인 주제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쉬워지는데 개론적인 거시적인 주제로 크게 크게 물어보기 때문에 문항수 자체 이 등기법 성질을 하셔야 돼 문항수가 워낙 적게 배당되어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 6문제 나는 주제를 등기법에서는 한 문제도 배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미시적으로 절대 주제가 출제가 되지를 않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다음 보셔야 되는 거 자 이제 저당권 등기 할 때 기록사항이 338페이지일 겁니다 그 기록사항은 등기 기록례가 있으면 더 빠를 텐데 어 있다 341페이지 저당권 말수등기 기록례 찾으셨어요 네 거기 안 해보시면 그걸로 해결해 나갈 수 있어 법정 보는 것보다 그게 더 빨라 신청 정보 필요적 이미적 구분할 때는 을구의 순위번호 1번 등기목적 저당권 설정 접수 96년 1월 1일 9123호 등기원인 95년 12월 31일 설정 계약 이렇게 나왔죠 자 이제 형광펜 준비하시고 필요적 이제 우리 잡아가는 거야 채권액 형광펜 채무자 형광펜 저당권자 형광펜 세 개를 형광펜 치셔야 돼 그러면은 채권액 1억 2천 5배 채무자 최간나님 저당권자 엄갑부님 이 세 가지 신청서에 기재를 안 하면 절대 등기 못 친다는 거야 그러면 그 이자 연오프는 지금 형광펜이 안 쳐져 있잖아 그럼 이자 약정을 저당 설정 1억 2천 5백 빌릴 때 이자 약정을 꼭 해야 된다는 거야?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읽어 나가는 거야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원위치로 앞페이지로 와 보시면 338페이지 자 이제 기록사항은 자 그 법전 338페이지 법률용어 정리하기보다도 그렇게 등기 기록료를 직접 갖고 정리하시면 이제 또 빠릅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하나 더 이제 아셔야 될 게 이제 등기 예규인데 자 338페이지에 자 기록사항에 니은 번 한번 보세요 채무자 표시 찾으셨어요 338페이지에 기록사항에 니은 번 채무자 표시 자 채무자 표시 찾으셨으면 이제 뭐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느냐 하면 자 여러분 341페이지 볼까? 잠깐 봐야 이해가 우리 필요적 정보 임의적 정보 구분할 때 자 그 저당 설정 등에 채무자 보세요 누구로 돼? 최간나님 앞으로 돼 있죠 자 고개 들어 보세요 만약에 최간나님이 단독으로 1억 2,500원을 안 빌리고 최간나님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돈을 빌렸다는 겁니다 엄갑부님에게 그러면 채무자가 한 사람이겠어요? 두 사람이겠어요? 그럼 두 사람이겠죠 그럼 이제 갈게요 돈 빌려준 사람은 누구? 정리 엄갑부님 그 다음에 돈 빌려간 사람은 누구? 최간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은 그죠? 그러면 엄갑부님이 나중에 1억 2,500원을 갖다가 달라고 할 거 아니야 여러분들한테 자 그러면 최간나님한테 나중에 먼저 달라고 최간나님이 돈 못 주겠다면 여러분한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각자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못 들어가? 이거 모르면은 지금 절대 시험을 못 들어가요 나중에 최간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지금 1억 2,500원을 둘이 빌렸잖아 그럼 엄갑부가 저당 설정했잖아요 엄갑부가 1억 2,500원을 갖다가 달라고 하면은 최간나님에게 먼저 달라고 하고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한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각자에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각자에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부진정 연대 채무라는 건 뭐냐면 각자에게 달라고 전액을 요구할 수 있는 걸 부진정 연대 채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자 한 사람이 이행을 안 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걸 보증채무 각자에게 동시에 완샷으로 전액을 달라고 각자 누구에게 돈 많은 놈이 누군가 보자 많은 놈 수시면 나오겠지 한 번에 그 사람 아무에게나 다 찔를 수 있는 걸 부진정 연대 채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행 안 할 경우 다른 사람이 이행해야 되는 건 보증채무 각자에게 완샷으로 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걸 부진정 연대 그러면 엄갑부님이 여러분한테 돈 빌려줬을 때 돈 빌려줬을 때 자 한 사람 갓난이가 돈 못 갚으면은 여러분이 갚어 이렇게 돈 빌려줄 때 계약 체계라고 써요 그래서 완빵으로 최간나님이든 여러분이든 각자에게 전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돈 빌려주었어 그러죠 부진정 연대 채무를 계약하는 게 실무의 100%입니다 참고로 얘기하면은 자 그러면 등기부에는 채무자 표시해야죠 최간나님만 표시할 거다 아니면 여러분까지 같이 표시할 거다 같이 표시해야죠 그러면 여러분들 최간나님하고 여러분은 자 1억 2천 5백을 갖다 나눠서 갚아야 되는 관계에요 아니면은 각자가 전액 1억 2천 5백을 갚아야 되는 관계에요 뭘 나눠서야 절대 아니라니까 제가 얘기했잖아 그러면 언간부님이 여러분한테 1억 2천 5백 달러 할 수 있어 감사봐 6천 6천 2백 50 달러 할 수 있어 나중에 1억 2천 5백 이잖아 1억 2천 5백 이잖아 그걸 여러분한테만 최간나한테 아무한테나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 그걸 부진정 연대 채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등기부에 부진정 연대 채무자 최간난 부진정 연대 채무자 여러분 이름 이렇게 절대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보증 채무인지 부진정 연대 채무인지는 등기부에 절대 나타내지 말라는 거야 법에서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등기부에 단순 보증 채무인지 부진정 연대 채무인지를 등기부에 표시해주래요 절대 표시하지 말래 그러면 등기부에는 그게 감춰져 있어 절대 등기부 갖고 몰라 등기부에는 뭐라고만 표시하기 때문에 채무자 제가 난 채무자 여러분 이름 이렇게만 딸랑 표시되어 있지 내부에 연대 채무 관계인지 보증 채무 관계인지는 직접 가서 물어보는 거지 등기부에 그걸 누구한테나 알도록 표시를 절대 하지 아니하도록 등기법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꼭 공부하셔야 그걸 시험에서 꼭 낸다니까 저당등기 낼 때는 진짜에요 진짜 됐습니다 그것까지 이해하셨으면 자 됐고요 자 이제 저당등기를 배웠으면 무엇을 배우셔야 되느냐 341페이지 하단에 권리 저당 제목 권리 저당 형광판 치시고 필기구 드셔서 권리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두 가지 쓰세요 지상권 전세권 그랬으면 형광판을 다시 드시고 지상권 지상권을 저당 잡는 것 전세권을 저당 잡는 것 법률용어로 뭐라고 하는데요 권리 저당 형광판 드시면 마무리를 뭐 해야 되느냐 세 번째 줄로 가시면 부기등기방법 우리 저당등기는 주등기로 했어요 부기등기로 했어요 저당등기 아까 왜 등기고 있잖아 1번 순위번호 1번 돼 있잖아 최간난이 돈 빌리고 원가포가 저당 잡은 거 주등기로 했었잖아 그런데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등기를 할 때 권리저당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지상권등기에 부기등기로 저당등기를 전세권등기에 부기등기로 저당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위계시험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제 됐고요 자 이제 넘겨보십시오 3242페이지 근저당 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장래 증간변동하는 제권을 결산기까지 일정한 한대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으로 다수의 불특정 제권을 장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한다는 점에서 통상의 저당권과 다르고 또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 소멸로 인해 저당권이 소멸한다는 부정성이 요구되지 아니한다는 점이 통상의 저당권과 다르다 이렇게 해놨네요 자 민법에 그 근저당 기초 개념을 그대로 써는 겁니다 고개 들어보시고 자 저당권은 1억 2,500을 갖다가 담보하는게 저당권이죠 근데 근저당은 1억 2,500을 담보한다 얼마를 담보할지를 모른다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까지 한도 안에서 담보할지 담보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을 표시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걸 법률용으로 채권 최고액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저당과 근저당의 첫번째 차이점 저당권은 자 담보할 액수가 1억 2,500으로 특정되어 있는데 반해서 근저당은 그 담보할 액수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담보할 수 있는 맥시멈 한도 액수만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채권 최고액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두번째 저당권은 자 1억 2,500이 채권이죠 그거 소멸하면 저당권 소멸함 소멸하지 아니함 소멸함 해야지 그런데 근저당에 있어서는 1억 5,000을 채권 최고액으로 정해놨으면은 그 안에서 자 수시로 채권액이 제로로 내려갈 수도 있고 천만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1억 3,000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수시로 그 기간 내에 증감 변동한다 하더라도 채권이 설령 제로까지 떨어졌다 하더라도 아직 존속기간이 남아있으면 근저당권은 소멸함 소멸하지 아니함 그게 부종성의 완화 이렇게 부르는 거죠 소멸의 부종성의 완화 두 가지 용어만 아시면 이제 나머지 갑니다 동그라미 2번 채권 최고액 채무자 형광펜 넣으시고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그 다음에 그 근저당 채권자 채무자가 여러 명일지라 하더라도 채권 최고액을 구분화해서 기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앞에 형광펜 쳤던 반드시 단일하게 해요 또 하나 그 뒤에는 설명드렸죠 채무자 수인 어 아까 채권단하고 여러분하고 돈 빌렸었지 그러면 등기부에 연대 채무자 연대 채무자 이렇게 표시하래요 연대라는 말을 표시하지 말래 표시하지 말라라 했잖아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형광펜 치셔야 돼 단순 채무자 그걸 시험해서 잘 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 근저당 이전등기 근저당 이전등기는 기억번 근저당 이전등기 형광펜 치시고 기억 피담보 채권 확정되기 전 형광펜 니은으로 가서 피담보 채권 확정된 후 형광펜 자 이제 가볼게요 자 뭔 얘기냐 후에 들어보세요 값이 갑의 토지가 있다면 은 을에게 자 채권 최고액 최고액 1억으로 자 근저당을 설정해 준다는 거죠 자 그럼 근저당을 설정해 주면은 이거 결산기가 10년이야 그럼 10년 동안에는 채권 최고액 범위 안에서 이 갑의 을에게 빌려갈 수 있는 돈에 채무가 증간변동한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한대요 소멸하지 아니한데 소멸하지 아니한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10년 기간 지나기 전 지난 후 전 지금 을명의로 근저당이 돼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제3자 자 다른 사람 병에게 근저당 명의를 갖다 넘겨주는 걸 이전등기라고 부른대요 그럼 근저당권 이전등기죠 그럼 이전등기 할 때는 자 이 10년 도래하기 전에 이전시킬 수가 있고 10년 도래하고 나서 이전시킬 수가 있죠 그럼 10년 도래하기 전에 이전하면은 이전하는 원인을 뭐라고 적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죠 자 채권 양도 이렇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채권 양도 계약 양도 정말 엄청 많이 냈어요 엄청 많이 냈어요 영원한 시험 문제 근저당 이전등기에는 이 등기액이 안 나오면 시험 문제 절대 못 내 안 돼 채권 양도가 있고 계약 양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어 결산기 도래 전에는 근저당 이전등기 원인을 뭐라고 해야 되느냐 하면은 채권 양도가 채권 양도로 절대 채권 양도로 절대 해서는 빠꾸맞아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아니 10년이 도래하기 전이라면 채권액이 확정이 돼 있을까 확정되어 있지 아니할까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대출받은 지위 자체를 갖다 양도해야지 그걸 법률용 뭐라 불러요 계약 양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10년이 딱 도래했어 그럼 도래하고 나면은 자 결산기가 도래한 후에는 자 갑이 을에게 이제 최종적으로 원금 이자가 얼마가 지금 밀렸는지가 3천만원이면 3천만원 4천만원이면 4천만원 확정 되겠어요 확정이 안 되겠어요 확정 되겠죠 그럼 따라서 자 근저당 이전등기를 자 결산기 도래 후에 이전을 시키려면 채권액이 확정되고 나서 이전시키려면 이 3천만원을 양도해야지만 이전이 가능한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그 3천만원 양도하는 행위를 뭐라고 불러요 그렇지 실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이전시켜서 될 수가 없고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걸 갖고 시험해서 내겠지 뭐 전이냐 후냐를 갖고 근저당 이전등기 전이면은 뭐를 원인으로만 계약 양도 원인으로만 이전이 가능하고 후면은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이전 가능하다 긴장하는지 한번 검증 나중에 해보시면 돼 모의고사도 근저당 이전등기 났다 그러면 이게 안 나면 절대 시험 문제가 안 만들어져 그 다음에 됐고요 이 정도만 하시면 되겠고 343페이지 하단에 공동저당 공동저당은 뭐를 기억하셔야 되느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344페이지 위에 동그라미 창설적 공동저당 이렇게 나오고 접수연허릴 등기 원인이 동일한 저당권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고 자 문제는 동그라미 3번에 추가적 공동저당 접수연허릴 등기 원인이 다른 저당권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제 시험 지문은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동그라미 3번 바로 우에 공동담보목록이라는 거 용어 찾으셨어요? 형광편 쳐보세요 그 우에 줄에 다섯 개 이상 찾으셨어요? 자 찾으셨으면 거기 끝에다가 쓰세요 문장 끝에다 등기관이 작성 공동저당 중 저당 목적 부동산이 다섯 개 이상일 때 공동담보목록이라는 걸 작성하는데 그거를 저당 등기 신청하는 사람이 작성한대요? 아니면 등기관이 작성한대요? 등기관이 이게 왜 중요하냐 종전에는 담보 설정하러 등기수에 들어간 신청인이 작성하도록 돼 있었어 근데 이제 현행법에는 법이 개정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인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만들어준대요? 신청하는 사람은 안 만들어도 되고 등기관이 이걸 만들어주도록 법에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걸 시험 문제를 출제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됐어요 됐고요 채권담보권 오른쪽에 채권담보권과 권리질권에 대한 등기는 자 이제 뭐를 기억하셔야 되느냐 자 이제 갈게요 의의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에 권리질권 등기 할 수 있고 담보 설정 등기 할 수 있다 구법에서는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에 질권 설정할 수 있게 하여 유동성을 확보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에 유동성을 더 높이기에 담보권 등기 제도를 도입하였다 자 이제 이러한 다음서부터 형광편을 치시면 돼 지문잡기 독립적으로 시험 문제는 않나요 권리질권 등기와 담보권 등기는 모의 부기 등기로 저당권 등기의 부기 등기로 하는 거 형광편 그리고 그 하여야 질권의 효력이 어디에 미친다 저당권에 미친다 기억하시면 돼요 독립된 시험 문제의 거리는 아니에요 지문으로 들어갈 거리이기 때문에 권리질권 등기와 채권담보권 등기는 저당권 등기에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하여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도록 민법전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용하시면 개별 지문 정리 충분해요 자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5장 챕터 다음 주에 마무리 해볼게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